서울역 앞 길거리에서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외국인 여성들은 어째서인지 인터뷰를 진행하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그런데 인터뷰를 주도하던 한국인 기자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자 외국인 여성들은 갑자기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장난을 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한국인 기자가 건넨 한마디에 그들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길거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양궁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는 리디아 산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에서 열리는 양궁 단체 경기에 참가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한국팀의 코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 코치 수안씨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한국팀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저는 항상 한국팀의 양궁 훈련 방식이나 대회들을 분석해 왔었는데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안씨는 저에게 한국의 양궁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실제 경험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 훈련이라며 저에게 뜻밖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건넸고 저뿐만 아니라 스페인 양궁 소속 선수들도 같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무려 10장 이상의 비행기 티켓을 건넸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한국 여행의 기회에 저는 여름휴가 일정에 맞춰 선수들에게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를 제안했고 평소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해 왔던 선수들도 큰 거부감 없이 저희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소 위험하지는 않냐면서 치안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고 심지어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생활의 수준에서는 후진국이지 않냐면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저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기에 선수들과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항공권을 날릴 수는 없었기에 저는 약 3주 뒤 시작되는 여름휴가에 맞춰 10명이 넘는 선수들과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향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수안시는 저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직접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고 저 또한 그러한 수안시의 배려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멈추고 한국인 승무원분들의 지시에 소속 선수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려던 저는 그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비행기에서 처음 내렸을 때 곧바로 아스팔트 활주로에 발을 디디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비행기의 계단과 버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승객이 그곳으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던 공항 활주로 버스는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버스와 다름이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갑자기 나타난 버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당황스러워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희의 반응을 살피던 한국인 승무원분께서 다가오시더니 눈앞에 버스를 타면 곧바로 인천공항 게이트로 도착한다며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 공항인 바라하스 공항에서의 경우 비행기에서 내리면 다시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무려 15분 이상을 걸어가야만 해서 상당한 피로감이 몰려왔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스페인에서처럼 활주로에서 걸을 필요조차 없이 공항 버스에 탑승하기만 하면 너무나 편하게 공항 게이트에 도착할 수 있었고 심지어 버스 내부로 짐을 들고 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어서 상당히 쾌적했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활주로 이동버스 시스템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국이고 편리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바로 앞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익숙한 듯 능숙하게 버스에 올라타 휴대폰을 보며 저희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저와 선수들은 이때부터 조금씩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활주로 이동버스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에 결국 압도되고 말았는데요. 스페인과는 규모 자체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당한 크기의 인천공항은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쾌적했고 심지어 저희가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로봇이 공항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공항에서는 보통 1시간 단위로 인부들이 공항 대청소를 하기에 운이 좋지 않으면 공항의 먼지를 전부 뒤집어 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공항에 도착해 한참 동안 한국의 놀라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희의 환영 피켓을 들고 있는 수환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환씨를 보자마자 저와 선수들은 활주로의 이동버스 시스템은 너무나 편했다며 경험담을 늘어놓았고 수환씨는 그러한 저와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아직 한국의 놀라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이더군요. 수환씨는 저에게 자신이 직접 차로 이동시켜 주겠다며 따라오라고 했고 약 5분 뒤 저는 수환씨의 뒤를 따라 인천공항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태워 주겠다던 수환씨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며 잠시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수환씨는 저에게 평소 타고 싶었던 차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질문을 건넸고 저는 수환씨에게 차를 들고 온 것이 맞냐며 살짝 짜증이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수환씨는 도로가 너무 막힐까봐 차는 들고 오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지금부터 짐을 실을 수 있는 렌터카를 빌려 편하게 서울로 이동하면 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수환씨는 한국에서의 경우 휴대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렌터카를 편하게 빌릴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이미 모든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면서 특히나 도로가 많이 막히는 공항에서의 경우 공항 주차장에서 직접 렌터카를 빌려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며 저에게 렌터카 어플을 보여주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스페인에서는 차를 빌리는 이러한 렌터카 시스템이 거의 없을 뿐더러 보통은 차를 빌리려고 하면 지역 신문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유선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자동차 면허증과 같은 문서 서류 작업을 일주일 이상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수완시는 한국의 경우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이미 개인 정보의 전송은 물론 자동차 면허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5분도 되지 않아서 차를 빌릴 수 있다고 했고 저와 선수들은 이러한 한국의 비대면 렌터카 시스템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심지어 저는 미국에서의 양궁 대회가 종료된 후 선수들을 태우기 위해 차를 빌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차가 있다는 장소로 갔었을 때에는 이미 렌터카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미국의 범죄 조직이 저의 렌터카를 훔쳐 도망치고 있어서 너무나 곤란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평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오던 저에게는 모든 생각을 바꿔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양궁 대회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국은 어째서인지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스템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듯 운영되고 있었죠. 심지어 휴대폰으로 빌린 렌터카를 타러 갔었을 때에도 미국에서 경험했던 렌터카 전문 도둑은 한국의 공항 주차장에서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저는 한국이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였나라는 생각에 선수들과 함께 당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환시는 저에게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 만큼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했고 실제로 수환시가 빌린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마주한 한국의 길거리는 한눈에 보아도 위험한 범죄 조직이나 길거리 도둑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 수환시의 가이드를 따라 1시간 정도 걷다 보니 갑자기 배가 아파지며 저는 빨리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민망한 상황에 저는 조용히 주머니를 뒤적거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동전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동전은 전혀 없었고 너무나 급했던 저는 선수들에게까지 동전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표정이 좋지 못한 저의 모습에 수환시는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고 저는 결국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환전을 했던 동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환시는 그럼 바로 화장실로 가면 되지 않냐면서 저를 직접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었고 저는 동전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라는 것이냐며 그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수환시는 갑자기 한국의 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며 빨리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공중화장실 앞에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에서의 경우 길거리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 앞에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잠금장치가 열리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길거리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배를 부여잡고 들어간 한국의 화장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돈도 받지 않는 무료 화장실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화장실은 스페인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손을 씻는 세면대 옆에는 비싸서 사용해보지도 못한 액체 비누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또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 무료 화장지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스페인에서는 화장실 내부에 휴지를 훔쳐가는 전문적인 도둑까지 있을 정도로 휴지는 물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까지 뜯어서 가져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일상인데 한국은 이러한 도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는데요. 심지어 급한 불을 끄고 세면대로 나와보니 세면대 옆에는 손을 말릴 수 있는 고가의 헤어드라이어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듯 손을 씻고는 자연스럽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스페인의 공중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했을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은 되지도 않는 듯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더군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수환 씨에게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원래 이렇게 좋냐면서 질문을 건넸고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 선수들에게 빨리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라며 들어가 보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화장실을 구경하던 선수들은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이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고 살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처음 본다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어에 기겁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환 씨는 이러한 화장실은 한국에서도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며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는 전부 부자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화장실의 수준이 평범하다는 수환 씨의 말에 스페인과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다는 사실에 후회감까지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에서 편안히 일을 마친 저는 그 후 수환 씨와 함께 한식을 먹어보기로 했고 길거리를 걸어 서울에 있는 한 한식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의 뒤에 있던 한 선수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안타깝게도 선수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평범한 여름 휴가이기는 했지만 기회만 된다면 수환 씨에게 양궁 훈련장에서의 직접 훈련 지도를 제안할 생각이었는데 선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위기의 상황이었죠. 넘어졌던 선수인 리키의 몸에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저와 리키는 부서진 안경을 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수환 씨가 저와 리키에게 혹시 안경을 맞출 돈은 있냐면서 알 수 없는 질문을 건네왔습니다. 저는 돈은 있기는 하지만 평소 시력이 나쁜 선수라 이대로면 길거리를 걷는 것은 물론 내일 있을 양궁 훈련까지 모든 계획을 없애야 될 것 같다며 한숨 섞인 말을 꺼냈는데 갑자기 수환 씨는 그럼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한국의 안경점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경점에 한국인 직원분은 부서진 안경의 잔해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해당 안경과 똑같은 도수로 안경을 제작해주겠다고 했고 원하는 안경테만 고르면 15분 이내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안경을 한 번 맞추려면 전문적인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진행한 뒤 그 소견사를 가지고 안경점으로 가야만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 안경이 완성됐는데 한국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15분으로 끝난다니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력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저의 질문에 한국인 안경사분은 시력검사는 바로 뒤에 있는 기계에서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똑같은 도수로 제작하는 것이기에 큰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최대한 안경을 빨리 만들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돈을 더 받으려는 속셈인가 라는 생각에 진짜 15분으로 안경이 모두 완성되는 것이 사실인지 질문을 건넸고 이에 안경사분은 보통 5분으로도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은 일이 밀려 있어 15분이라는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의 안경점은 상식을 초월한 것 같았고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 한국인 안경사분은 저에게 선수가 착용할 새 안경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경을 착용한 리키는 어딘가 외모가 달라진 것 같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리키의 눈이 더 크고 또렷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리키 본인도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더니 어딘가 달라진 것 같다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국인 안경사분은 저와 리키의 모습을 보더니 운동을 하는 선수인 것 같아서 안경을 최대한 압축하는 압축렌즈로 제작을 했다며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넸고 눈이 또렷해 보이는 이유도 스페인에서의 안경과 다르게 압축되어 있는 렌즈를 껴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수환씨도 리키가 새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보더니 아까보다 훨씬 외모가 또렷해진 것 같다고 했고 리키 또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압축렌즈 기술도 더 좋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안경점은 스페인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수환씨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안경점이 평범한 수준이라는 말을 했고 오히려 안경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스페인 안경점의 상황에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 수환씨와 함께 한국에서의 2주 정도 여름휴가를 보낸 저는 휴가 기간이 종료된 선수들은 먼저 스페인으로 돌려보내고 저만 한국에 남아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겪어보니 너무나 살기 좋고 편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진 저는 스페인 양궁협회에 추가적인 코치 휴가를 요청했고 다행스럽게도 약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휴가를 보내고 있는 저는 오늘도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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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요. imprisoned